상장가가 비쌉니다. 지금 시총이 아마 상장하면 600억 달러에서 한 700억 달러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은 한 80조 원 정도 되죠. 월간하신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AI가 어떻게 판도가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실감나는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이제 암 이야기예요. 암이 뭐예요? 암 그 팔 말하는 건가? 앞 시간에는 공정 이야기 했으니까 이제는 반도체 설계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아, 설계. 브레인이죠, 브레인. 그렇죠. 이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칩 하나 설계하는데 IP라는 지적 재산이 수백 개가 들어가요. 많게는 뭐 천 개 넘게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거를 팸리스 업체가 다 직접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칩 설계를 하면 직접 설계하는 거는 한 10에서 15% 나머지 80에서 85%는 외부에서 사옵니다. 설계도를, 설계도를 사온다고 보면. 그렇죠. 설계도를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오는 설계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키텍처라고 하는 기본적인 건데요. 그거를 전 세계 90% 독점하는 회사가 암이죠. 전 세계 90%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배터리 쓰는 쪽, 모바일 생태계에서 90%. 네.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AP,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모바일 AP의 90% 이상은 거의 95% 될 거예요. 95%는 암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암이 제공해주는 IP가 없으면 칩 설계를 못하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암을 압박해서 중국에다가 못 팔게 한 적도 있죠. 그래서 이제 암 차이나 브랜치가 본사에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생기죠. 왜 그런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라는 것이 대충 상상을 해보면 그림을 막 그리고 건설회사가 설계하는 것처럼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미리 어떻게 하는지 이런 설계를 할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거를 다 할 수 없으니 이렇게 설계도 이면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다가 뭔가를 붙이는 정도의 설계를 한다는 건데 가져오는 것들이 항상 지적재산, IP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할 때마다 안 주면 걸리나 보네요 바로. 라이선스 계약을 해야 되고요. 라이선스 계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칩을 팔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로열티로 줘야 됩니다. 로열티로. 아 이게 또 이게 팔고 나서 또 줘야 되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암은 그거 설계도 하나 만들어 놓은 걸로 그냥 계속 돈을 벌겠네요. 그렇죠.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죠. 그러니까 계속 돈을 벌고. 계속 업데이트해서. 계속 업데이트해서. 음원 받는 것처럼 그렇죠. 맞습니다. 노래 하나 만들어서 계속 평생 먹고 사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좋은 노래 만들어야 돼요. 좋은 노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암이라는 회사가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 회사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상장을 앞두고 있다면서요. 네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회사야 얘기가 더 많아질 거고 관심도가 커질 것 같긴 한데 궁금한 게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AIP 그러면 이 시장 자체는 규모가 얼마나 돼요. 지적재산권 이거 주는 거 얼마나 돈을 줘야 됩니까.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작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게 약간 착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팸리스 업체가 종합 반도체 업체가 직접 설계해서 쓰는 거는 카운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암한테 이런 데 사 오는 거 이런 것들만 이제 카운트가 되다 보니까 약간 과소평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67억 달러 정도 됩니다. 전체 반도체 IP 시장이. 그런데 이제 이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AI 반도체 때문에. 이게 새로운 설계도가 필요한 거지 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설계도가 프로세서들 의류들이 많았어요. CPU나 GPU 블록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어떤 칩 위에 올라가는 CPU 블록이나 GPU 블록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AI라는 거는 프로세서하고 메모리 간의 어떤 인터페이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해야되니까. 맞습니다. 계산하고. 반도이 높여야 되고. 중간에 어떤 손실 줄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그런 쪽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IP라는 쪽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인터페이스 IP. 네. 그래서 이런 거 하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암은 제외하고 약간 시놉시스라는 EDA2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옛날에는 반도체 설계도 이렇게 건축 도면 놔두고 눈금으로 그림 그리고 그렸는데 요즘에는 자동화 툴로 씁니다. 요즘에는 건축도 CAD 설계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EDA2라는 걸 하는데 그걸 독점하는 회사가 또 미국의 시놉시스하고 케이던스라는 두 개 회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아. 이 회사는 진짜 좋겠네요. 정말로. 그러니까 미국의 핵심 무기가 익은 거예요. 중국을 옥죄할 수 있는 게 암도 있고 EDA2도 있고. 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 가지고 중국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고 그리고 장비 가지고 제압할 수 있고. 음. 이게 무서운 거죠. 아.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생각해보면은 CAD 그린다고 해가지고 자대고 여기서 자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 다 이게 자동화돼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설계를 하는 소프트웨어가. 그렇죠. 아. 그렇군요. 이제 이 설계를 할 수 있는 회사야말로 정말로 진짜 알짜배기 청바지 회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거 없으면은 AI를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EDA2 자체가요 요즘에는 AI 모델로 돌아갑니다. 아. 그 부사도? 네. 머신러닝이 없으면 EDA2 개발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중국이 EDA2를 개발하고 싶어도 이제는 AI 기술이 떨어져서 딱 몇십 년 전에 EDA2를 개발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필요한 선단 공정에 필요한 EDA2는 또 AI 기술이 없으면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데이터가. 너무 재밌네요. 근데 그 ARM이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고 이게 뭐 소프트뱅크 회장님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영국의 회사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어떤 회사인 거고 역사가 어떻게 돼요? 원래 ARM이라는 회사는요. 지금은 어드밴스드 RISC. 리스크라는 컴퓨팅 방식의 머신.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RISC 머신이거든요. 원래는 아콘이라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애플하고 아콘 컴퓨터라는 회사가 그때 80년대에 영국에 컴퓨터 붐이 막 일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대상, 학교 대상으로 컴퓨터 팔아먹자. 스티브 잡스도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아콘 컴퓨터라는 회사를 꼬셔가지고 뉴턴 프로젝트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애플이 세계 최초의 PC를 만든 회사니까. 퍼스널 컴퓨터. 그러니까 이제 이걸 팔아먹으려고 합작을 만들어요. 그게 ARM입니다. 처음에는 ARM 아콘 RISC 머신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게 흐지부지 되면서 이제 아콘이라는 이름이 빠지고 어드밴스드 RISC 머신이 된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직접 컴퓨터를 만들기보다는 반도체 설계할 때 필요한 IP를 파는 구조로 회사 비즈니스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90년대에는 좀 지지부진했던 게 이 회사의 장점은 RISC라는 컴퓨팅 방식이 CISC 시스크의 x86 대비해서 퍼포먼스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성능이 좀 떨어지는데 대신에 저전력적으로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유선일 때는 크게 필요가 없죠. 그런데 모바일 시대가 들어오면서 배터리를 써야 되니까 성능도 중요하지만 성능보다는 오히려 저전력이 더 중요해진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ARM 기반의 어떤 생태계가 확 커진 거죠. 결국 또 애플이 해준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PC였을 때는 성능이 더 중요하고 전력은 뭐 여기서 꽂으면 되는데 그랬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성능은 PC만큼은 안 돼도 좋은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다니까 전력을 안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되면서 ARM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애플이 있었던 거고. 심지어 이제는 성능도 리스크가 못지않아요. 아 그래요? 네. 요즘에 슈퍼컴퓨터 이런 콘테스트 나가면요.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 만든 칩들이 압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전력인데 성능이 떨어진다. 이 말도 이제 안 맞아요. 저전력인데 성능이 떨어진다. 네. 고성능입니다. 이제는 고성능이 됐고.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ARM이 부각받을 수 있는 배경, 설명을 역사를 좀 훑어주셨는데 그럼 이제 제가 그냥 생각해보면 ARM이라는 회사 안에는 전부 머리 엄청 좋은 설계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겠네요. 그렇죠? 거의 그렇죠. 원가가 대부분 인건비죠. 인건비. 그러니까 이제 거기 다니시는 분들은 뭔지 몰라도 아무튼 엄청 천재의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설계를 잘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마치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반도체 설계 도면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통해서 IP를 만들고 그것을 판매하는 것으로 수익을 내는 ARM이라는 회사는 관련해서는 좀 주목해 볼 만한 회사들이 있을까요? 일단 ARM이 좀 상장가가 비쌉니다. 지금 시총이 아마 상장하면 600억 달러에서 한 700억 달러 정도 될 것 같아요. 600에서 700억 달러.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조 원 정도 되죠. 네. 거의 100조 원 가까운. 네.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 연간 매출이 27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매출이 한 3조 원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굉장히 비싸게 쳐주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PER이 아니고요. PSR로 하죠. PSR로 30배 정도 되는 거죠. 네. 22배에서 한 26배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비슷한 일을 하는데 좀 싸 보인다 이런 게 있는 거죠. 항상 그렇죠. 대조가 되지. 네가 비싼데 나는 왜 이렇게 싸냐 이렇게 되는. 그렇죠. 일례로 3프로 TV가 상장하면 한국경제TV나 이런 게 싸다. 그럴 수 있죠. YTN이 싸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건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EDA2를 하면서 IP를 판매하는 회사가 있어요. 시놉시스. 시놉시스가 이제 뭐 그런 쪽으로 반도체 IP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놉시스나 EDA2라는 케이던스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2.5D 구조에서 GPU와 HBM 사이에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속도를 더 밴드위스를 효율적으로 하게 해주는 그런 IP를 가진 회사가 있어요. 렘버스. 렘버스. 네. RMBS라는. 예전에 특허 괴물이라고 해서 하이닉스한테 소송 걸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네. 렘버스가 그런 쪽 IP를 핵심 특허를 가지고 있고. 아. 그리고 이제 우리 CXL이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메모리를 더 많이 갖다 붙이는 그런 인터페이스 쪽 있잖아요. 그런 쪽 IP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런 어드밴스트 패키징 칩이 많아질수록 그런 쪽으로 이제 로열티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물론 SK하이닉스한테도 받아들일 로열티가 꽤 되는 걸로 수천억 원 수준으로 되고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 좀 주목할 만하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IP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있어요. 상장사 중에서는 이제 칩셋 미디어, 비디오 IP 이런 것들 하죠. 우리 보통 어떤 차량에서 나오는 일반 이런 빅데이터들 중에 상당 부분이 영상 데이터들이에요. 네. 네. 그렇죠. 이미지에서 데이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IP를 파는 회사고 칩셋 미디어가 있고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도 이제 그런 IP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잘 몰랐다가 시장에서 암이 상장하는데 암이 무슨 회사야? 뭐 설계하는 회사야? 우리나라는 그런 회사 없어? 이러면서 좀 고가 받을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항상 시장이 흘러가니까. 뭐야, 뭐야, 뭐야 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AI 반도체 시장을 이야기할 때 엔비디아의 독주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향후에 이제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칩이 더 많아진다고 하면 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좋아지죠. 더 좋아지네요. 그러니까 자체 설계 칩에 기본 IP를 제공하는 게 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자체 설계하려면 암 거부터 먼저 깔고 그 뒤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암은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외부 IP들 가져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기초 뭐 토목공사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건물을 짓는 게 칩이라고 하면 이제 기초 토목공사 이제 철굴 구조까지는 암이 제공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를 갖다 붙고 안에 인테리어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외부 IP를 가지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암 아키텍처가 이게 또 뭐 PC나 서버 시장에서 x86을 위협할 수 있나요? x86은 또 뭐고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x86은 우리 그냥 그 인테리나 엔비디아가 하는 그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스크라는 컴퓨팅 방식이 있고 리스크라는 컴퓨팅 방식이 있는데 이제 시스크는 원래 전통 컴퓨터 이제 우리 옛날에 뭐 IBM 컴퓨터 때부터 쓰던 인테리 쓰던 이제 컴퓨팅 방식이고요. 옛날에 우리 x86 그러니까 286, 386 했잖아요. 그게 x86이라는 코드에서 나온 거거든요. 286, 386, 486 했잖아요. 그게 이제 심플하게 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능은 굉장히 좋은데 전기를 많이 먹는 방식이 컴퓨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리스크는 다 이제 모바일, 배터리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모바일 칩 시장은 이미 암코어가 다 장악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암이 성능 면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PC 쪽이나 이제 서버 쪽으로도 점점 진출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애플의 M1, M2 그게 다 암코어 기반이죠. M1, M2 이게 훨씬 더 좋다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인텔 CPU를 거의 압도해버렸죠. 그렇군요. 성능은 50% 더 잘 나오는데 배터리 사용 시간은 뭐 두세 배가 나오고 그러니까 저전력 그리고 이제 고성능이 되는 거네요. 저전력인데 고성능이야. 참 이게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레벨 3 자율주행차가 이제 또 기술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10나노미만으로 자동 차량용 반도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 IP는 어떤 수요의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나요? 또 좋아지는 거죠. 아 이것도 좋아지는구나. 네 그렇죠. 기존의 차량 반도체는 다 보면 분산형 구조예요. 분산형. 분산형이라는 게 ECU라는 제어 모듈이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차량 유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뭐 어떤 엔진에 있는 제어 장치가 있다 그러면 그 ECU를 제어하는데 MCU라는 칩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동안 막 쇼티지 나서 난리 났던. 그러니까 차량에도 이게 컴퓨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얘가 뭐 이렇게 하면은 눌러져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전자기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얘네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었던데 이건 이제 EDU라고 얘기하는 거죠? ECU. ECU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모듈을 ECU 모듈을 제어하는 게 M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고 밥솥에도 들어가 있어요. 모든 가전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성능이 떨어지는 프로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 컴퓨터처럼 뭐 할 필요는 없는데 맞아요. 그래도 뭐가 뭐 누르면 작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판기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MCU라는 건데 그게 이제는 기존에는 그렇게 썼죠. 수백 개 칩을 그런 식으로 다 분산형으로 썼는데 이제 테슬라 같은 업체들이 만드는 자동차는 달라요. OS가 있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고 굉장히 고성능의 어떤 AP 같은 SOC가 필요한 거죠. 그게 테슬라 FSD 같은 게 다 이제 그런 ARM 기반으로 칩을 설계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는 레벨 3가 되면 이제 바퀴 달린 컴퓨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런 쪽 칩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최근에 보면 삼성이 파운드리 쪽에서 보면 뭐 미국의 암바렐라 같은 이런 데서 5나노를 했고 엔비디아 GPU 차량용 GPU 8나노 그리고 모비라이 이런 데서 5나노 수주가 심지어 이제 4나노까지 수주를 받거든요. 차량 반도체에서 그런 것들 다 그런 ARM 아키텍스 기반으로 설계하는 칩들이죠. 차량용 반도체는 원래 그냥 중저가로 그냥 뭐 이거 띠 하는 것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원래 이제 그 기존의 사고방식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차에다가 컴퓨터를 넣는 게 아니고 테즐라는 컴퓨터를 에다가 바퀴를 달아놨습니다. 컴퓨터를 옮기고 다니는 거다. 이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고 자종차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컴퓨터의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실제로도 그게 확인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벨 2는요.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에이닷스 뭐 이런 정도 그렇죠. 이거는 어떤 주행 보조 시스템이죠. 그렇죠. 주행 보조 시스템 보조니까 주도권이 사람한테 있어요. 운전자한테. 그렇죠. 근데 레벨 3가 되면 주도권이 기계한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고가 나면 제조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팅 파워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칩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게 2025년부터 본격화되니까 내년부터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허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반도체의 성능이 엄청 좋아져야 되면 또 암 갖다 써야 되겠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PSR이 이렇게 비싸도 이해가 가는 거죠. PSR이 아까 26배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돈을 얼마 벌어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회사를 할 때는 앞으로 미래에 얼마나 필요한 회사야 이런 정도의 질문이 들어가는 회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애플하고 테슬라 이게 요새는 반도체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한다고 하던데 이런 거는 또 어떤 영향이 있어요? 사실은 애플이 자체 칩을 설계하면서 크게 성장하는 회사가 두 개가 있죠. ARM이 사실 크게 성장했고 그리고 TSMC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그러면 이게 모바일 시대를 이끌었잖아요. ARM하고 TSMC라는 걸출한 두 개 회사가 나왔고 이제 모빌리티 시대가 되잖아요. 이제 자동차 컴퓨터가 되니까 그러면 그때는 누가 위너가 될까? 지금 보면 ARM하고 TSMC가 여전히 경쟁력을 가질 것 같지만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다른 게 ARM은 또 ARM을 위협하는 리스크5라는 새로운 기술이 구각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파운더리 쪽에서는 아직은 미흡하지만 삼성이 또 뭔가 차량 반도체 쪽으로 많이 해보려고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약간 그 TSMC 같은 경우는 차량 반도체가 나중에는 뜰 거를 알지만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장 모바일 쪽에 돈 되는 수주들이 몰리니까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되니까 네 그렇죠. 물량도 많고 돈도 되니까 굳이 지금 차량 반도체에서 수량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미래를 보면 하긴 해야 돼요. 계속해서 레퍼런스를 쌓고 노하우를 쌓아야 되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오히려 모빌리티 시대에서는 한 번 더 이게 유리한 그림이 될 수 있죠.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잘 벌던 회사는 다른 거 안 해요 잘.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정유회사 같은 경우에 정유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왜 배터리를 한다고 그러냐. 그렇죠. 그런 얘기를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렇더라고요. 배터리 쪽 사업부는 돈도 맨날 깨져먹고 적자인데도 월급 많이 주고 우리는 돈도 많이 버는데 월급 안 줘요 막 보너스 안 줘요 이런 불만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TSMC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맞아요. 우리 지금 돈 많이 벌고 있는데 무슨 촬영용 반도체냐 지금.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오히려 이게 삼성전자한테는 상당히 큰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구글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개발하고도 GPT를 못했잖아요. 뜬금없이 오픈 AI라는 회사가 맞아요. 그러니까 구글은 이걸 하면 자기네 검색광고 시장이 카리발리제이션이 되니까 맞아요.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 이걸 다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 저기서 쓰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배가 아플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산업이 변화가 되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 애플과 테슬라가 자체 칩을 설계하는 모빌리티 시대가 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따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게 아까 이야기하시다가 ARM 말고 RISC-5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지니어들은 습성이 약간 무정부적인 성향이 있어요. 무정부. 네. 약간 아나키스트적인 성향이죠. 그렇죠. 옛날에 IBM이 컴퓨터를 장악할 때는 그걸 깨부실 수 있는 애플을 또 응원하고 그렇죠. 그때 우리 조지오엘의 1984 보면 그때 빅브라더가 IBM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애플이 그걸 탑하기를 원했던 거고 지금은 또 ARM이 너무 생태계를 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엔지니어들은 그래서 이 ARM 아키텍처를 대체할 수 있는 RISC-5라는 기술이 부각되고 있는 거고 약간 요거는 이제 리눅스 같이 약간 오픈소스처럼 이렇게 하는데 원래 처음에는 무료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돈을 받기는 하는데 ARM의 라이선스보다는 훨씬 싸게 하고 있고요. 싸이파이브라는 회사가 이제 이 RISC-5를 제공하는데 놀랍게도 RISC-5 그러니까 싸이파이브의 지분 9%를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한국 공동 창업자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RISC-5 쪽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설계 쪽에서 너무 치약하고 비중도 2%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RISC-5 쪽으로 확장이 된다 그러면 우리의 롤이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우리 반도체 설계 외계인 짐켈러 텐스토렌트의 짐켈러 아저씨가 RISC-5 기반 칩 설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최근에 RISC-5 기반으로 굉장히 칩 많이 설계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국내 업체하고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하고 있죠. 아 그래요? 네. 국내 업체도 협력을 하고 있나요? LG 전자 그 AI 반도체가 있어요. 알파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알파9이 2018년도에 설계가 됐고요. 스마트 TV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알파10이 이제 곧 나오는데 요거는 스마트 TV 뿐만 아니라 LG 가전 홈 네트워크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마 알파11이 되면 짐 켈러의 설계 기술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이제 LG 전자하고 짐 켈러의 협력 이야기가 나왔었고 짐 켈러가 이번에 1억 달러 펀딩을 했거든요. 이 중에 절반을 현대차 그룹이 들어갔어요. 현대차가 30% 기아가 20% 그리고 삼성이 20-30% 들어갔어요. 그래서 최근에 파운드리도 삼성 파운드리 쓰기로 했고요. 펜스토라이터가 그래서 최근에 우리 짐 켈러 아저씨하고 우리 탱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암을 대체할 수 있는지 뭐 이럴지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그것도 우리 국내 업체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리스크 리스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머지는데 그 위험은 아니죠. 그렇죠. RISK 가 아니고 C입니다. 리스크 5 라고 이야기 되는 암 아키텍처의 대체재라고 얘기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상당히 좀 관심사하긴 해요. 그러니까 리눅스 리눅스 쓰시는 분 또 리눅스만 쓰시잖아요. 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도 애플의 OS도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좀 잘 못 쓰시는 것처럼 비슷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쪽 생태계에서 LG전자 그리고 현대차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의 변화되는 반도체의 세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등에 정말 힘겨운 노력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되게 응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암 이라는 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이 회사가 갖는 의미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바뀔 때 어떤 식의 주도권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표님 많이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때가 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조회수가 떨어지고 인기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주식 사기는 좋은 시점이 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기시같이 흥믄이 있는 데서 맞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대표님이 유튜브에 틀면 나오고 이럴 때는 또 너무 과열됐다가 맞아요. 요새는 또 아닌가 보다 이럴 때는 반대의 생각을 항상 성장하는 산업이고 너무 성장이 명확하게 보일 때는 제가 표현 드렸던 이게 아생마를 타는 것 같다. 항상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잘 적용하셔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고요.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